이번 시간에는 npm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npm은 Node.js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쉽게 설치해주는 일종의 앱스토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npm을 설치할 때는 Node.js라는 프로그램을 여러분의 컴퓨터에 까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들어와 있는 사이트가 Node.js.oils라고 하는 Node.js 홈페이지에 와 있고요. 여기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버전이 있는데 10.8s라고 되어 있는 저것은 안정화된 버전 그리고 Current라고 되어 있는 것은 가장 최신 버전입니다. 최신 버전을 까셔도 되고 안정적인 걸 까셔도 됩니다. 자기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돼요.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면 프로그램이 다운로드가 되거든요. 윈도우건 맥이건 뭐건 간에 그러면 이제 그 다운로드가 끝난 다음에 더블 클릭하셔서 각자 자신의 운영체제에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저는 윈도우부터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npm을 설치하는 방법이요. 윈도우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알파벳 R을 누르시면 이렇게 실행이라고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뜰 겁니다. 거기다가 cmd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무섭게 생긴 프로그램이 하나 뜰 거예요. 저 프로그램은 뭐냐면 command의 약자인데, command도 명령어거든요. 여러분이 컴퓨터를 명령어를 통해서 제어하는 프로그램이에요. 말로 제어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npm을 잘 설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npm-v라고 했을 때 숫자가 나온다면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Node.js와 npm을 설치한 상태입니다. 맥을 쓰시는 분들은 스포트라이트를 키시고요. 거기서 터미널이라고 입력하면 이렇게 생긴 껌껌한 프로그램이 뜰 거거든요. 하얀색일 수도 있어요. 색깔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에서 역시나 마찬가지로 npm-v라고 입력하시면 숫자가 나올 건데 숫자가 나왔다 그러면 성공적으로 잘 설치하신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 npm을 이용해서 Create React App 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할 건데요. npm에 대해서는 제가 깊게 설명을 드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마이.org라고 하는 지식지도 사이트에 오시면 제가 만든 npm-one 수업이 있을 거예요. npm-one 수업을 보시면 npm을 다루는 기본적인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혹시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npm을 이용해서 Create React App을 깔아봅시다. 제가 컴퓨터한테 이렇게 명령하고 싶은 거예요. npm, 나 지금 어떤 프로그램을 깔고 싶은데 그 프로그램은 Create React App이야.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어떤 버전이냐면 2.1.8 버전을 나는 깔고 싶어 라고 제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설치할 때는 당연히 버전을 표시 안 하면 최신 버전이 깔리는데 제가 이렇게 숫자를 표시한 것은 나중에 미래에 Create React App이 업그레이드를 하면 우리 수업이 안 맞는 수업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제가 설치하는 버전을 같이 설치를 하시는 것을 한번 권해봅시다. 만약에 여러분이 최신 버전을 깔고 싶으면 뒤에 이거를 빼고서 이렇게만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앞에다가 마이너스 g 라고 이렇게 입력하면 저거는 글로벌의 학자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컴퓨터 어디에서든지 Create React App 이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해요. 그리고 엔터를 치시면 되는데 윈도우는 그냥 여기서 엔터 치세요. 그런데 맥이나 리눅스나 이런 환경에서는 저 프로그램을 Create React App을 관리자 권한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엔터를 쳤을 때 저처럼 permission denied가 떴다. 그러면 거절당한 거예요. 누구한테? 운영체제한테. 그러면 앞에다가 sudo 를 붙여주면 그 뒤에 따라오는 명령어를 관리자의 권한으로 실행하는 것이 됩니다. 엔터 그리고 비밀번호를 물어보면 비밀번호 입력하시고 기다리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설치가 끝났다고 나오고요. 저의 경우에는 2.18 이라고 하는 버전을 명시했기 때문에 2.18 버전이 설치되었습니다. 라고 화면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잘 깔렸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Create React App 이라고 하고 엔터를 쳐보면 이렇게 나오면 성공적으로 설치한 것입니다.